중3 소녀의 궁금증은 라식 수술을 언제 할 수 있냐예요? 20살 넘어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더 빨리 해도 되나요? 우리가 보통은 성장을 하면서 키 크고 머리 크기 커지고 눈 앞뒤 길이가 길어지면서 근시가 진행을 합니다. 성장기에는 근시 방향으로 눈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더 커가지고 눈이 나빠지면 좀 억울하죠. 그리고 재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성장이 끝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난 더 이상 키 안 큰다. 난 성장 끝났다라고 확신이 되시면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20살 전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님. 대학생 딸이 라식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딸이 조만간 한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나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뭔가요? 우선은 저도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력 규정술이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수술 전에 정확한 굴절도 수측정하기 위해서 렌즈도 일정 기간 좀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원추각막이나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검사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의 조심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각막 혼탁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조증이나 근시 퇴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안과를 좀 방문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궁금증 풀리셨나요? 4, 5, 6, 1, 저는 59살. 눈이 짝짝입니다. 왼쪽 눈은 0.2고 오른쪽 눈은 0.8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제가 4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짝짝이 눈 수술로 조절이 가능할까요? 노안도 심해졌는데 이걸 한꺼번에 시술하는 게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양쪽 눈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등시라고 부르는 짝눈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4시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하면 안경이나 수술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끔은 한쪽은 멀리 보고 한쪽은 가까운 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노안을 안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교정해놓으면 갑자기 돋보기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또 조심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노안 얘기가 나왔는데 노안은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데가 좀 덜 보이는 겁니다. 조절하는 힘이 떨어져서. 그런데 노안은 우선은 돋보기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만약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다초점 인공수성체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초점 인공수성체가 연주하면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렌즈 써서 지금도 쓰는데 마이너스 10디옵터예요. 아 그러세요. 도수가 높네요. 엄청 높은데 제가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